청년 자립을 돕기 위해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보조하는 전남 희망디딤돌 통장의 신청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. 신청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전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 석 달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. 희망디딤돌 통장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만큼을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 전라남도는 신청자 자격을 심사한 뒤 오는 2월 중순쯤 최종 신규 참여자를 발표합니다. 지난 2017년 시작된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은 청년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900여 명이 첫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.